32강 진출, 대역전, 손흥민 우승 가능성 여러! 뭐 이런 건 남습니다. 이런 건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과해 봐야죠. 최인! 역시! 역시! 역시 1등들! 자 이렇게 한 번 써볼까요? 토트넘 경축 32강 진출! 어? 쾌거! 어 쾌거! 역전승! 어! 그것도 역전승! 한 골을 내주고 무려 세 골을 따라붙었던 이 뒷심 정말 대단하다! 집중력!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뭔가 토트넘 팬분들이 표정이 그렇게 좀 싸우고 좋진 않아요. 어... 아니 끝났는데 콘테도... 아... 애매한데? 이 경기를 통해서 전기... 아... 뭐랬어야 돼? 보통 이제 콘테가 경기 끝날 때쯤에 이기고 있으면 팬분들에게 막 박수 유도하거나 파이팅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벤치에 앉아서 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와... 정말... 아니... 선발 라인업을 보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토트넘에서 만들어서 띄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평상시에 우리가 보는 일진들... 네... 손흥민, 케인, 루카스모라... 없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부상이었고... 그런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가죽 자켓 딱 입고 경기장 왔더라고요. 네... 관중석에 있더라고요. 어... 레귤론하고 같이 이렇게 딱 경기를 보던데... 부상 때문에 오늘 못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부상 정도가 이번 달 말에는... 콘테 감독이 그 인터뷰 한 걸로는 이번 달 말부터 좀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 2주 정도... 네... 한 2주 정도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는 명단 제외였고... 네... 케인하고 루카스모라, 호이비에르, 스킵...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교체로 있었단 말이에요. 네... 대신에 이제 나온 선수들이... 그래도 꼬꼬마들... 뭐... 예를 들면 19살, 20살... 이렇게... 콜업해가지고 쓰고 이런 친구들은 없었어요. 맞아요. 일단 선발만 놓고 보면... 저기... 17살에 스칼렛... 이런 선수들은 이제 백업에 있었고... 그리고 약간 지금... 그 유스나 이쪽하고 일정이 약간 겹쳤잖아요. 지금 이 유스팀이 이틀 전에 경기를 했고... 또 이틀 뒤에 경기가 있어서... 이 경기에 좀 많이 끌어오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선발을 보면... 그래도... 1군 등록 명단에 있는 선수들 중에... 그동안 선발이 아니었던 선수들을 로테를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끔씩 보면... FA컵 3라운드 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64강이니까... 아예 어린 선수들을 내보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이 토트넘 1군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와 좀... 격차가 많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군 선수들이 거의 나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상대가... 제가 좀 엠블렘에 세우 있는 팀입니다. 리버풀, 맨체스터 위에 있는... 바닷가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팀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고요. 2부에서도 뛴 적이 없습니다. 지금 3부에 하위권, 강등권에 있는 팀이고... 이번 시즌 4부에서 승격을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팀이에요. 객관의 전력이 이만큼 나요. 맞아요. 그런데 저 멤버로... 어쨌든 1군... 네. 저 멤버로 이렇게 싸우니까... 콘테가 이건 당연히... 와... 미치겠네. 그렇죠. 일단 콘테 감독이... 지난 경기가 끝나고도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우리 팀의 스쿼드가... 좀 떨어진다. 1군과... 1군이 아닌 선수들 간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왜 그 벤치 명단에 있는 선수들과... 경기의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까 우리 선발라이너 이거 딱 보고 그랬잖아요. 이거 오늘... 약간 박앤세이라는... 이거 아니냐... 자... 우리 토트넘 저기 보낼 선수들이 막 있습니다. 이런... 방출명단이다. 방출명단. 아니면 페어엘... 경기 아니냐... 안녕! 이러는 경기... 그래서... 뭐... 이거... 이 멤버들이 오늘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누군가는 증명해내야 돼. 맞아요. 저 버틸만 하지 않습니까? 증명해내야 되는데... 선발명단 중에... 하... 일단 윙크스. 오늘 잘했던 선수를 꼽아보면... 응. 그래도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브라이언 힐. 아, 힐 괜찮더라고요. 윙크스. 윙크스. 더 좀 좋게 보면... 뭐 세세니용 정도? 세세니용? 까지. 와... 정말... 조 로든 왜 안쓴는지 알겠더만요. 보통 이제 토트넘 팬분들이... 아, 로든... 국대에 가서도 좀 뛰고... 잘하던데... 왜 안쓰냐... 라고 이제... 왜 안나오지? 이 선수가 왜 안나오지?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시고 나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안쓰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경기 초반부터 로드인 좀 불안하니까... 이 모허컴이... 로든 쪽으로 계속 볼을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상대가... 야, 로든한테 가. 그렇지. 그래, 안 돼. 탕강가! 와, 미치겠더만. 실점할 때 탕강가가... 거의... 자기가 마크해야 될 선수를... 놓쳤죠. 시선도 아예 다른 곳 보고 있고... 아니, 코너킥... 그... 첫... 실제... 현재 골 내둘 때... 이렇게 무성의하게 수비하는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안고 들어와서 목돌기 해야 되는데... 다른 곳 보고 있고 하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아예 놓친 거죠. 그래서 탕강과... 집중력 어디다 갖다 놓는 거야? 오늘 정말 수비라인에서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어티는... 끝났어요. 네, 도어티... 완전 끝났어. 오늘 끝난 선수들이... 도어티... 끝난 선수들... 도어티... 그리고... 은돈벨레. 아, 나 은돈벨레 좀만 얘기해도 돼요? 나 은돈벨레는... 이게...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봐요. 음... 뭐냐면... 그... 게으름과 그... 집중하지 않음... 이... 주위의 팀에게 안 좋은 바이러스를 줄 수밖에 없어. 맞아요. 네? 제가 뛸 때도 그랬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경기 중에 막 비판했던 게 그거잖아요. 왜 쓸데없는... 개인기를 부리려고 하냐고. 하프라인... 자기 진영 하프라인에서... 왜 볼을 갖고... 등지고 계속 그 볼을... 자기가 거머쥐려고 하냐고. 리턴 주고 돌면 되잖아. 계속 버르자, 버릇. 어... 버릇처럼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경기 템포를 다 잡아먹잖아. 이게 3부 리그고... 만만하니까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 보면. 두 번째, 내가 왜 또 뭐라고 했냐면... 은돈벨레는... 아니, 이 친구가... 그... 자기관리가 정말 너무 심한 게... 오늘 경기에서도 90분을 못 뛰어. 음... 어... 아니, 어떻게 선수가 90분을 이렇게... 아니, 프리미어리그 템포도 아니고... 지금 3부 리그하고 팀을 경기를 하는데도... 체력 유지가 안 돼. 그리고 몸아 쪼만 안 되면 자꾸 막 짜증내고 막... 어... 자기가 볼 빼앗겼는데 안 뛰어가고... 교체돼서 나가는데도... 그 장면. 팀이 지고 있는데 걸어나가니까... 탕강가가 와서 빨리 나가라고... 야, 빨리 나가 그러잖아. 이거... 야, 너... 우리가 0대1로 지고 있어. 얘가 그냥... 에휴, 나 또 나가야 돼?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나가라고 동료들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난 이걸 바이러스라고 보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다음에 또 아까 정의대 선수... 이게... 탕강가... 아까 도어티... 그렇죠. 은돈벨레... 은돈벨레... 알리... 맞아, 맞아. 사실 알리가 이번 시즌... 중요한 경기에서 좀 잘했죠. 맨시티 1라운드 맨시티전이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리버풀전에서도... 알리가 자기가 맡은 수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수행했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전성기가 지날 라인은 아닌데... 전성기가 좀 지난 것 같은 플레이를 자주 보여준다. 나는... 알리는... 경기 도중에도 우리도 그런 얘기 했지만... 옛날 말로 하면... 읍참마속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 장수가... 자기가... 휘하로 두고 있었던...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다 알리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야... 진짜 하브리그에서부터 올라와서 신데렐라였고... 데스크라인 할 때 무슨 레알 마드리드가 천억을 주고 데려가네...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다들 어떠냐면... 뭐 지금 굴리 알리라고 다 얘기하는데... 아... 이 선수는 조금만 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옛날 것만 조금만 움직여주면 될 거야. 근데 그게 얼마냐고 지금... 오늘 경기만 봐도... 중간중간 센스 있는 플레이는 나와요. 그래. 뒷발로 막 뛰어가는 거. 그런 플레이는 나오는데...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가... 확실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 근데 그게... 지금 순간이 아니라 굉장한 길게 가고 있고... 오늘 결국은 교수에서 나갔잖아요. 믿고 어쨌든... 토트넘에서도 저렇게 알리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저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간절함이 사라졌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갖고 있는... 갖고 난 재능은...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유전적으로 준 운동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올 때 딱 백힐러 한다든지... 이런 건 좋아. 좋은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 운동신경 플러스... 그 운동신경을 계속 끌어가주는 건 뭐예요? 뒷받침하는 건? 체력이잖아. 체력도 두 가지가 있다고. 내지컬이 있고 피지컬이 있잖아. 두 개가 다 망가진 거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게으르지 않게 해서... 몸의 피지컬도 만들어야 되고... 멘탈도 부여잡아가지고... 이 내지컬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배고픔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졌어. 하브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올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 막 내가 그래도 한 번... 지금은 어렵게 하지만... 내가 올라가서 성공 한 번 해볼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보면... 그냥 뭐... 떼고 뛰어도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 나는... 그래서 제가 읍천마숙이라는 편을 쓴 건데... 알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과감하게 한 번 쳐야 돼. 그래야 막판에라도 알리가 자극받아 올라오지... 이거는 토트넘을 위해서라도 알리에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루셀소도... 루셀소도... 루셀소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가면... 잘하거든요. 분명히. 걔는 대표팀에서만 잘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 와서는 이렇게... 좀 화력이 안 좋은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얘기할 때... 라인업 보고... 오늘 송별의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이다. 송별의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이다. 오늘 송별의 게임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몇 명은 이제 빠이빠이... 굿바이 해야 될... 친구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또... 주급이 또 높으니까... 쉽게 팔리진 않고... 그게 참 애매한 거죠.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뭐... 박앤세일 매치이자... 당근매치라고... 당근매치다. 당근마켓에... 아니 상대가... 3부팀이고... 3부에서도 강등을 걱정할 만큼... 지난 시즌... 한 시즌 전에... 칠시에게 FA컵... 같은 라운드에서 만나서 0대4로 졌고... 그 다음에... 리그컵에서 뉴캐슬에게 0대7로 졌는데... 물론 막판에... 그래도 역시 일진이더만요.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게 사실 토트넘의 문제거든. 일진들이 안 되니까... 아까 69분에... 은돔벨레, 알리... 그 다음에 브라이언 힐 빼고... 케인, 모우라, 스키 불러가지고... 사실 나는... 콘테가... 콘버지가 왜 표정이 안 좋았을까... 제가 보면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기력도 그렇지만... 아... 주중에... 첼시하고... 4강 치러야 되고... 그거 끝나면... 아스날, 레스터, 첼시... 또... 여기서 내가 일진을 쓴다고? 미쳐버리겠네. 근데 이거 확실히 차이나는 게... 스코어도... 그... 0대1에서... 이제 3대1까지 벌어졌지만... 1군들이 들어온 이후에... 슈팅 숫자를 봐도... 이 케인, 모우라 들어오기 전에는... 18개의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런데 유효슈팅이 3개였습니다. 아... 그때까지 3개 때렸다, 유효슈팅을? 네, 69분까지였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케인과 모우라가 들어와서... 그 한 20분가량 동안... 슈팅을 8개 때렸어요. 유효슈팅을? 전체를... 전체를... 8개 때려서 유효슈팅이 4개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69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유효슈팅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이 이제... 윙크스의 프리킥이 들어간 거는... 만세 골이라고 하는데... 프리킥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고... 워낙 킥이 또 좋았고... 네... 그 다음에 루카스모우라 같은 경우는... 압박해가지고 수비미스 이끌어내야지, 골 놓고... 아... 막... 헤리킥이 그 타이밍 딱 붙여봐야지. 역시 프리미어리거다. 우리도 못 봤어. 아 역시! 역시 프리미어리거들! 역시 지난 시즌 득점왕이다. 아 근데 약간 좀 그렇잖아. 자꾸 3부팀에게... 그래서 이게... 그... 이게 토트넘의 문제인 것도 뭐냐면... 역시 일진은 일진이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이렇게 로테를 못 돌릴 만큼의... 뒤를 받쳐줄 다른 선수들이... 스타팅 멤버가 아니면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로테를 못 돌리고... 로테를 못 돌리니까 계속 일진들을... 계속 갈아쓴 거잖아. 컨퍼런스 리그... 뭐... 그 다음에... 컵대회... 지금 프리미어리그... 이러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고장나는 선수가 생기는 거야.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첼시와 리그컵 사관 어떻게 할 거야? 끝나면...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어떻게 하고... 레스터 경기 어떻게 하고... 첼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또... 일진들 갈아쓰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 지금... 오늘 선발 라인업 중에 누구를 쓰겠어? 그 사연전에서. 그래서 콘테 감독이 불만... 지금 스커드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로테이션을 돌리고 싶어도... 사실은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지금... 격차가 나기 때문에... 돌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콘테 감독이... 아마 이번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좀 많은 불만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네. 32강 진출! 대역전... 대역전글. 손흥민 우승 가능성 여러... 뭐 이런 건 남습니다. 이런 건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과해봐야죠. 사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딱 멋있게 옷 입고도 보고 있었는데... 우승 트로피 하나 들어야죠. 아, 그렇죠. 32강이면 몇 경기 더 잘하면... 다섯 번만 이기면 됩니다. 다섯 번만 더 이기면... 우승이다.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과합시다. 네. 그거밖에 남은 게 없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끝나면... 콘테 감독도 토트넘... 이제 구단에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 토트넘이 이제 영입설이 나던 선수들과... 좀... 좀 활발하게... 협상을 하지 않을까... 특히 뭐... 아다마 트라우레나... 이런 선수들은... 정말 뭐... 윙백에도 쓸 수 있고... 공격 라인에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선수들... 좀 빨리빨리... 좀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아까... 원래 이런 경기 하면... 네. 우리가... 야 이 경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이...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편적인... 그 사람들의 코멘트고... 중계를 하는 사람들의 코멘트예요. 근데 아까 우리 페노가... 라인업 딱 보더니... 야 오늘 이 경기는요... 누가 눈 밖에 나냐... 가 포인트라고... 완전히 아웃게 할 선수들... 쳐들어와서... 누가 감독의 눈에 들어오냐가 중요하다는데... 오늘 이 경기는요... 누가 눈 밖에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 밖에 나는 선수들이... 오... 생겼죠. 로든, 운동 벨레... 이런 거 보면은... 아까 도어티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담하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아담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트라우레가... 많은 분들도 좀 궁금해하신다는데... 여하튼 그런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빠르게 진정되겠죠. 이 콘트에게 좀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경기로...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게... 토트넘 이제 구단에게... 레비에게... 확실히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 거죠. 음... 좋습니다. 로메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대요.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오늘... 전설의 1군... 전설의 1군이 나와서... 역전을 했다. 초점에... 전설의 1군... 역시 전설의 1군이다. 전설의 1군이 나와가지고... 대역전승... 32강 진출... 손흥민... 우승 가능성... 열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우승껍까지 5경기 남았다. 그래요? 어... 우리 좀 긍정적으로 사과하자고요. 오늘 주말 마무리하는 건데...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ա...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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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